뉴 워크!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! 이미 오픈되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정말 일찍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소식! 네 맞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톤이 온오프라인 팬미팅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와우! 앨리스 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온라인은 헬로82.tv에서 오프라인은 팬클럽 선예매도 있으니 팬클럽 인증기간도 놓치지 말고 진행해주세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모두 모두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곧 만나요